아 잠깐만요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0대2로 나인스타즈 패밀리팀이 근소한 차로 리드 중인 가운데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에 김수광 선수의 타석으로 4회초를 시작합니다 커브볼을 힘껏 쳤지만 좌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오늘 3진을 기록한 남승모 선수의 타석입니다 커브볼을 잡아당겨 슬라이딩 캐치를 뜯는 조안을 만들어내는 남승모 선수입니다 아 아웃으로 선언이 됩니다 챌린지를 신청하는 올바른 자세팀입니다 아 그런데 선수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에이티를 수료한 야달코치가 다시 경기장으로 달려갑니다 아 이태현 선수를 때립니다 왜 앉아있냐고 물었더니 그냥 힘들어서 앉아있었다고 하는 이태현 선수입니다 나 원참 수비방위가 있었다고 어필을 하여 심판협의가 길어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루판적은 세이브로 번복이 됩니다 오랜 기다림에 재미있는 김영진 선수의 타석입니다 초구를 그냥 지켜봅니다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히트 아 강력한 타구에 볼을 놓치고 맙니다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조안을 만드는 김영진 선수입니다 언제 봐도 즐거워 보이네요 그리고 남영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루 견제 죽을 듯이 아프다고 소리질러 유격수가 볼을 놓치게 만들어 3루 주야를 들어오게 만드는 김영진 선수입니다 살짝 빡 돌아보이는 이태현 투수 아우트 커브를 그냥 지켜봅니다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두 개의 연속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매우 아쉬워하는 남영우 선수입니다 멋진 당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강팀 나인스타즈를 상대로 3회까지 잘 던지고 있는 7,4년 구정수 투수 1회에 삼진을 잡아낸 정분우 선수와 대결합니다 한가운데 물린 볼을 그대로 잡아당겨 종화같은 타구의 자환을 만드는 장분우 선수입니다 선출끼리 교체하는 나인스타즈 팀입니다 타격장을 노려봤지만 볼넷으로 오늘 100% 출루하는 조한욱 선수입니다 결혼하고 싶은 빨간만 남자 박재호 선수가 나오자 투수를 교체하는 올바른 자세 운동 세타 팀입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주자를 남겨뒀지만 오늘 3이닝 2실점 1자책이면 잘한겁니다 97년생 김도훈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몸도 묵직하고 힘도 좋아보이는데요 힘껏 때려봤지만 좌플로 원아웃이 되고 3루에 빠른 송구로 언더베이스를 막는 좌익수 안정섭 선수입니다 주자 1루루의 이민철 선수의 타석입니다 초구 볼 다시 볼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하지만 다시 볼 파울 또 파울 결국 볼넷을 주며 주자 반루가 됩니다 또다시 볼넷을 줘 밀어내기 1점을 허용하자 올바른의 감독률과 재미있는 김영진 선수가 올라와 투수를 안정시킵니다 양부대회 MVP 이후 뭔가 뚜렷이 보여준 게 없는 조한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한가운데 볼을 헛스윙하고 맙니다 스윙 투스트라이크 스윙 산진 바깥쪽으로 빠지는 페스티볼에 승진을 당하고 맙니다 매우 아쉬워하는 조한욱 선수 뭔가 폼나는 김도원 투수 하지만 스스로 긴장감을 조금 과하게 만드는 듯 해보이기도 합니다 매우 빠른 황경민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휘어져 나가는 빠른 타구를 얼떨길에 잡아 3아웃을 만들고 다리가 풀려버리는 남영호 일루수입니다 민주룡 선수의 타석으로 5회초를 시작합니다 아우트 커브에 그냥 지켜봅니다 같은 구질의 볼에 파울이 됩니다 슬라이드 사인 결과는 스윙 아크로드에다 나오 상황 열심히 뛰었지만 아웃이 됩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커브 볼에 크게 스윙을 하고 맙니다 결과는 스윙 상진 낮고 빠른 슬라이더에 스윙으로 난아웃 삼진을 잡아냅니다 2개의 연속 삼진인 가운데 9번 안정석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이야 낙고 빠른 한가운데 원 스트라이크 같은 코스를 던졌지만 조금 났습니다 바깥쪽 꽉 찬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터하고 루킹 삼진 바깥쪽에 낙고 빠른 볼로 3대를 잡는 이태원 투수입니다 이야 정말 괜찮은데요 오늘 출루가 없는 최선호 선수의 타석으로 5회발 공격이 시작됩니다 아 볼의 밑등을 때려 네 높이 뜨고 맙니다 초반 실수를 만회하듯 투격수 더동호 선수의 안정적인 수비로 원 아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출루가 없는 이태영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야 볼이 묵직한데요 높은 볼에 헛스윙을 하고 맙니다 투 스트라이크 히트 높은 볼을 그대로 찍어 눌러 외야로 멀리 보냅니다 펜스 플레이가 되지 않아 주자를 3루까지 보냅니다 5월 3루타로 기록되며 오늘 저단타를 신고하는 이태영 선수입니다 그리고 매우 짜증날 정도로 잘생긴 설링구 선출 정우찬 선수의 타석입니다 초구볼을 주고 아 3볼을 주고 갑니다 볼넷을 쓸 것이냐 과연 결과는 히트 이야 이야 피거리가 얼마나 나오는 거나요 마던베트의 위력인지 우왕니틀 꽃을 나는 정우찬 선수의 파워인지 역대급 피거리를 기록하며 트럼프를 기록하는 정우찬 선수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BK등급볼을 준비한 야달코치가 볼을 전해달라고 몸무화 외칩니다 투수가 89년생 인창구 출신 임병일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타격장을 노리는 조한욱 선수의 타석 어우 간담을 서너케 하며 등짝을 살짝 맞추고 맙니다 역시 오늘 출구가 없는 박재우 선수가 머리를 때리며 타석에 들어갑니다 1루 견제 아 이번에도 볼을 빠뜨리며 주자를 2루까지 보내고 맙니다 투수를 계속 괴롭히며 런너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조한욱 선수입니다 기습번트 아 어떻게든 살아나가려 시도중인 박재우 선수입니다 뚝 떨어지는 체인지업에 일당으로 투아웃을 만드는 김병일 투수입니다 이야 방금 체인지업 너무 좋은데요 오늘 중풀과 4구를 기록중인 이민철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원스트라이크 스윙 원스트라이크 커브볼에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빗겨맞은 볼 애매한 지역에 떨어질 뻔한 볼을 교체 투입된 이루수 최찬수 선수가 빠른 발로 플라이아스를 만들며 3아웃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5대1로 벌어진 점수차에 거동호 선수의 타석으로 개초가 시작됩니다 히트 넘어가나요 넘어갔습니다 초반에 실수를 만회하는 수비와 함께 솔로포로 팀 내 에이스의 자리를 보여주는 허동호 선수입니다 이런 쇼맨시까지? 좋습니다 허동호 선수 멋져 살짝 충격을 받은 듯한 이태원 투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플라이만 두개 친 김수강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높은 볼을 잡아당겨 삼수수 옆을 빠지는 강한 타구로 좌안을 만들어내는 수강 선수입니다 홈런 포함 두개의 한타로 결국 이태원 선수를 내리고 박찬호 선수와 정말 이름과 번호가 똑같은 박찬호 선수가 마무리로 올라옵니다 아 박찬호 선수 많이 젊어진 것 같은데요 미국 성공스토리 좀 얘기해주세요 이야 바깥쪽에 좋은 볼을 던집니다 힘찬 괴성과 함께 볼을 던졌지만 아쉽게도 살짝 벗어나고 맙니다 히트 어우 숏바운드 그리고 1루 송구 원아웃 그리고 1루 송구 이야 5-4-3의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는 한우2 플러스 조한욱 선수입니다 아 올바른의 입장에선 이 플레이 하나가 매우 아쉽겠는데요 초구가 볼이 됩니다 훈신을 다해 던지는 박찬호 투수 바깥쪽에 투스트라이이 됩니다 변화골을 때렸지만 바울이 됩니다 푸카운트 결국 볼렛을 주고맙니다 이 찬스를 살려야하는 시점에 김영진 선수가 범상치 않게 다석에 들어옵니다 투아웃 마지막 이닝 과연 역전을 할 수 있을지 주저압입니다 멋진 슬라이딩과 함께 세입이 됩니다 히트 육중한 몸으로 바깥주 높은 볼을 레벨 수행했지만 더 이상 뻗지 못하고 충플로 3아웃 경기가 끝납니다 이로써 먼저 육강에 올라간 티그리스 밴더스에 이어 세 번째 육강의 티켓을 잡은 나이스타츠 패밀리팀입니다 아 잠깐만요 영상이 다 끝났습니다 얼른 좋아요와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 어금, tip on! 배로